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사업 설명 청년예술인력 양성부장 이재승입니다 청년예술가 지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저희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은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그리고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 발표지원 그리고 청년예술가 도약지원의 세 가지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요 예술대학원 내의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 현장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예술대학원 중심의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예산은 30억 원이고요 신청 대상은 예술대학원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산학협력단을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외에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전시장, 출판사 등이 컨소시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예술대학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전시장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대학 교육을 받는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실현, 기획, 기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젝트 및 현장 실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고 컨소시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 예시를 좀 적어봤고요 이 내용은 설명 자료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 예시이고 심의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지원 분야는 문학, 시각,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입니다 지원 규모는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고 서류와 인터뷰 심의를 통해서 심의합니다 이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예비예술인이기 때문에 심의 기준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먼저 신청 단체 및 참여 단체의 역량 30%, 경험의 질적 수준 그리고 예비예술인의 성장 및 확산과 연계 20% 그리고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그리고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20%를 심의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예술대학이 아닌 예술단체에서 예비예술인의 최초 발표를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총 10억 원이고요 신청 대상은 최소 1년 이상 경연대회 축제 등 예비예술인 발굴 사업 실적이 있거나 예비예술인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추진 실적이 있는 민간예술단체 중심의 컨소시엄입니다 지원 내용은 예비예술인을 발굴하여 예술 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성장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확산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예비예술인이란 함은 예술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발표 이력이 없는 29세 이하의 예비예술인을 뜻합니다 지원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예술대학의 경우와 같고요 이 사업 역시 23년도 신규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예시들을 제안해 드렸고요 이 제안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컨소시엄 간 많은 협의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 규모는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고 방법 역시 서류와 인터뷰 그리고 심의 기준 역시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예술과 도약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4년도에 가장 많이 바뀌게 되는 부분인데요 청년예술과 생애 첫 지원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통합되어 청년예술과 도약 지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청년예술과 생애 첫 지원을 시작한 한 5년 전과 비교해서 많은 문화재단들에서 첫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생기면서 생애 첫 지원보다는 이미 진입한 예술가 분들의 N차 도약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강점이었던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공간 지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청년예술과 여러분들의 도약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 개요는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 분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하여 계속 성장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27억 3천6백만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의 발표 이력을 최소 1회 이상 보유한 창작자, 기획자, 실현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N차 지원으로 바꾸면서 언제까지 받으실 수 있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 3회까지는 지원을 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역시 문학, 시각,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24년도에 공개적인 외부 작품 발표 과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금요는 문학 분야는 1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그 외 장르 같은 경우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차등하여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심의 기준은 신청자의 사업 수행 역량, 신청 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그리고 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연령 중심의 청년예술가 특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동시에 선정되면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셔야 됨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예술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